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에서 베트남에 와서 스팟을 보고 오토바이 일찍 타고 좀 어려워요. 어려워서 이걸 살려는데 여기서도 진짜 어렵네.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일찍 타고 좀 어려워요. 어려워서 오토바이 일찍 타고 오토바이 일찍 타고 오셔서 무대로 공사를 들려서 공사를 잘 느끼게 해줘서 좋은데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공사를 마켓끔 레일아트 샵을 하려고 해서 저는 좀 좋아요. 감사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됐습니다. 됐습니다.